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됐어요 거의 로렌 때릴까? 어 완공됐다 아 됐다 역사적으로 홍해와 지중해를 이유로는 시도는 있었지만 누구도 알마니아의 프로젝트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배로 유럽과 인도양을 일주하는데 수세기 동안 몇 선 여러 선단들의 자분한 저주를 받아오는 장벽을 우리의 독창적인 토목기술로 차근차근 깎아 나갔다 수준동안 누구 쓴 이것이 가능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감히 생각했고 그리고 덤벼들었다 완성됐습니다 수해주우나 완성됐고요 아우 힘들어 와 졸라 힘들다 졸라 열심히 깎아 냈습니다 분리주의자 평안 마이너스 638 평안 평화롭다 와 아까 전에 방구도 졸라 터지더니 평화롭네요 군대 못 늘리나? 하나 늘릴 수 있네? 군대가 부족해 아 10년대 유럽 보내니까 군대가 부족해 유럽이야 신내륙 보내니까 여기 35.1 콜 누구야? 봐보자 카리브 뭐야? 독립했어? 아니구나 카리브가 또 원주민이지? 어휴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프랑스가 아주 다 먹었네 그냥 전쟁 하자 전쟁 하지 뭐 자신 있나? 자신 있다 군대 뭉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안 쓴다 내가 이 정도 나와야지 이 정도가 나와서 써지네 씨 하늘이 걔는 뭐냐 덤벼라 애송이 콜 쪼개버려 그냥 콜 쪼개버립시다 콜 따위 무섭지 않다 내가 내가 유럽의 신인데 콜 따위가 뭐가 무섭겠노 오우 쉐키들 트란실바니아 분리주의자 헝가리 쪽에서 뭔가 조짐이 있는데 이거 너 뭐하냐 맘루쿠 수도 여기 있죠 참교육 참교육 갑시다 프로빈스 프로빈스 두개 먹고 나가면 돼요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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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점 기사단 뭐냐 기사단 뭐냐 아이고 아프리카에까지 오셨어요 힘드실텐데 멀리서 오셨네 멀리서 내가 짓밟아주지 멀리서 내가 짓밟아주지 멀리서 내가 짓밟아주지 잠깐만요 봐볼까 프랑스랑 런던 요크 지랜드 지랜드 협박으로 가지고 있을까 내로난다한테 협박할까 달라고 굳이 전쟁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전쟁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전쟁하고 싶지 않은데 굳이 전쟁하고 싶지 않은데 시청자로 미안해 부완돈 부완돈 따위가 총동체 완화 올라갑시다 왜 이래 얘 되고 아우 99 아우 짜증나 아우 인력 20만 무너졌다 아 나 참 20만 선이 무너졌네 20점 불안대는 참전한거 아니구나 포돌리야 군대 빌려준 거네 어우 래카 엄청 걸려 황제 뚝배기 깨로 갑시다 튜툴 기사단 그 신성로마 제국 멤버 다 합쳐도 이거밖에 안 나와 어 뭐야 누구 참전했냐 누가 참전했냐 암루크 63000 암루크 63000이 나와 아 깜짝이야 암루크가 63000이 나온다고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프랑스 유전이 1800년도 32점 어디 새끼가 뒤지려고 기르가 다시 먹으면 되지 뭐 아 근데 많구나 맘루크 7만 나오네 7만 한번 싸워볼까 6호의 왕 죽었네요 아휴 안타깝다 겨울공성전 카이로공성하려네요 과거의 수도를 되찾으려고 하는 그 근성 이해한다 내가 인정한다 그 대신 주제를 알고 까불어야지 어디 새끼가 어디 어디가 20만 야 이 이만투가 또 벌렸냐 건뿌린다고 리저야 돈이다 돈 개꿀 와 너무 걸린다 4기 채워주고 아랍 정보를 너무한다 이씨 기다려 봐 금방 간다 내가 좋은 말 할 때 두 프로빈스 내놔 새끼야 하나만 먹고 나오랬는데 왠지 자존심 사메 자존심 상하니깐 두 개 다 먹읍시다 내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두 개는 먹어야지 두 개 정도 뽀찌로 받을 수 있잖아 어 꺼져 한번 봐볼까 스웨덴 보병 세지 얼마나 센지 한번 봐보자 뭐 스웨덴 보병 보헤미아 허허 이 새끼 내다 어 점수 졸라 안 올라가 프랑스 전쟁이 있어 가지고 전쟁 오래 하는 것도 나쁘진 않긴 한데 귀찮 귀찮 네 사기 10이네요 어 우리 저희 사기 10이에요 10 10 과 사기 10 어딨어 사기 10.19 127.3 어 뭐 이렇게 많이 있어도 뭐 상대가 안되네 상대가 디트 마르센 죽고요 브루고뉴 같이 여기서 멸자리 내가 깔아줄게 안죽었어 새끼가 아하 나 참 로렌 여기까지 왔냐 아 진짜 왜 쓸데없는 희생을 하려합니까 진짜 아우 쓸데없이 피 흘리지 맙시다 귀찮게시리 굳이 왜 쓸데없는 출혈을 마자파인 제국주의 너희들의 지금 그것 때문에 젊은이들 지금 얼마나 많이 죽고 있는지 알아 빨리 써낸 저 새끼야 스웨덴 보인다 스웨덴 새끼 어우 좀 한다 으음 옆에 있는 합류? 늦었어 새끼야 지금 다 때려잡았는데 무슨 합류야 할거였어 빨리 좀 하지 새끼야 지금 애들 지금 빈사상태거든 피해량 50만 나왔다 안되겠다 너희들 죄값이 크다 좀 더 때려야겠다 로리아노는 안되겠다 베네치야 괘씸한새끼 됐고 꼬 박아주고 프랑스전쟁 준비나 합시다 어우 군대 졸라 많네 어우 귀찮아 꺼드라 아 왜 이렇게 많냐 근데 300년대 이거 대형제국 휴전 끝났고요 동맹 카리브 맘에 드네요 대형제국 때리로 갈까 대형제국 때리로 가자 프랑스 휴전이 1800년도 8년 남았어 길어 너무 휴전이 런던 찍자 런던이랑 좀 가져오자 어우 쉐키 어우 쉐키 군대 뽑아놨네 잠깐만 배 어딨어 어우 군대 좀 많이 뽑아놨다 어우 전움보소 장군 스탯이 좋네요 장군 스탯이 좋네요 살짝 때릴게 살짝 꺼져 꺼져 새끼야 살짝 톡 치고 나올게 내가 형이 그렇게 정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과거 동맹이었잖아 동맹이었고 그런 사인데 그렇게 제가 정없이 그러지 않거든요 네더란드 필요하면 부를게 오우 쉐키 오우 쉐키 하아 개새끼 해군 졸라 세네 아 해군 녹았어 아 저 개시 아 저 개새끼 진짜 아 진짜 아 아 저 새끼 아 저 새끼 아 짜증나 아 아 진짜 이구컷 당하네 이걸 네더란드야 행군 좀 도와줘봐 야 네더란드야 하 해군 개박살났네 씨 하 개새끼 졸라 오네 하 진짜 배 졸라 맞네 이 새끼 아 진짜 대형선을 얼마나 뽑아 놓은 거야 그 따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5 아 시간 졸라 안되네 개같은 새끼 아 개차죽이네 와씨 회전해서 안되네 네돌란드 해군 개박살났어 와 진짜 회전해서 안된다 이게 입국컷이랑은 회전해서 와 졸라 어이없네 이거 어 어 어떻게 하죠 잠깐만 레이지야 지금 열심히 싸워주는데 대형선 보내 시간 벌어 시간 벌어 시간 벌어 어허허 레이지야 잘했어 아 아 아 자식당 자식당 아 살려줘 아 어허헉허 아 아 왜요 영국 케어 까 있어 아 코 코로 돌아와야죠 아 빙신아 아 진짜 어 어 일단 뚫긴 뚫었다 와 진짜 네덜란드씨 해군 개박살나네 그냥 기다려봐 아 뚫어 얼마면 돼 어 뒤졌다 이 새끼다 지면 노답이다 이겼다 이겼다 와 이정도 졌었으면 게임 터질뻔했어 베네치아 분리주의자 10만 날라갔어 피해량 와 진짜 아 저 영국새끼 보병도 졸라 세네 그냥 인력 좀 채우고 생각 좀 하자 와 진짜 런던 함락됐다 와 진짜 와 진짜 하우 후 씨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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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던 공성 완료 불쌍한 네덜란드 개박사 났어 마탱이 나갔어 녹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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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국 가가지고 군대 다시 뽑아와야겠다 얘가 제정신이 아니야 돌려보내고 와 진짜 영국이 끝판왕이었네 레스토씨 뒤로 가고 어휴 진짜 6점 이것만 먹으면 되긴 하는데 프랑스 휴전도 있는데 행정 15씩 올라가네요 귤 0 태크 멈췄다 순간 문명인줄 인구 멈춘줄 알았네 됐고 7점 퇴치다 근데 뭉쳐서 밀어내자 그냥 이스커밍허 이스커밍허 오쌍 잠깐만 이스커밍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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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커밍 가자 올라가고 이스커밍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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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영국 진짜 힘들다 용병 돌리고 와 인력 좀 어떻게 해야겠다 인력 조금이라도 올려 수에즈 아 이 새끼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욕으로 가지 마시고 욕으로 가면 못 나온다 평생 어 이 새끼 어떤 어땠게 요크 수호대 됐어 진짜 수호병 됐네 됐고 코 바꾸어 런던 수호병 되고 싶지 않으면 나와 아 군대 다시 뽑아야겠다 애가 정신이 나갔어 어 해전에서 밀려가지고 어 아 배 한국 있지 깜짝이야 금신대 됐고 오 앓도 엑소 엑소 에러 엑소 엑소 에러 엑소 끝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 지랜드랑 프랑스 클라인 날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유로파이브셀리스4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에 프랑스 전쟁 해가지고 프랑스 유럽에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지랜드 가져오면 되는데 지랜드 가져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네 모르겠어 양치적만 하자 모르겠어 진짜 어우야 내 대형제국이 이 정도인데 프랑스는 아니었더라 아 어우 네더란드는 얼마나 셀지 모르겠다 어